굿캠 투어 굿캠 투어 여기 지금 공대 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이 굿캠이 너무 넓기 때문에 우정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거 뭐지? 우정원 뜻이 뭐죠? 우정을 하자는 뜻입니다 우정을 하자는 뜻이요? 응 이야 저희는 지금 북캠을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또 국제캠퍼스의 헐떡고개네 그쵸? 우와 여긴 진짜 힘드시겠다 여긴 또 예술디자인대학교 좋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선승환 선승환 아 오늘 윤도현 공연한다고 아 진짜? 여기 국제캠퍼스만의 장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여기 국제캠퍼스만의 장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장점? 공기가 너무 좋아서 인정? 미세먼지가 없는? 공기가 진짜 깨끗하니까 부러운 거 같아요 부지도 넓고 서울캠퍼스는 또 운동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 운동장도 되게 많고 좋은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야? 맞는 거죠? 오 그러네 맞네 진주주의 오 아니 그거 알아? 이거 크다 정보화사회 대박이지? 이거 진짜 어떻게 알았어? 진짜 한국인인줄 형태사회는 이거 뒤에 거 뒤에 거 이거 의자다 의? 정의? 자가 나와야 되는데 구독자 퀴즈 이 한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저희가 ABC초콜렛을 문명 문명이다 그거 알아요? 레오누네상스의 뜻이 뭔지 알아요? 일단 뭔데요? 그 인간성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과 문명이 너무 발달했는데 그 안에서 인간을 잃지 말자 약간 그니까 저기요 저기요 저 포토 매거지션에서 왔는데 혹시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을까요?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을까요? 음 네 네 고캠이 이게 좋다 학교 안에 버스가 다닌다 맞아요 맞아요 서울캠에는 안 다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관인지 알아? 어? 공간인가봐 아 도서관? 굿캠의 장점이 네 굿캠의 장점이 정문이 이쁘다 재밌으시네 굿캠 음 아 다섯 가지 시스템 아 이렇게 돼있어? 너무 좋다 영화도 된다 우리 교환 학생분들이 이렇게 영화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네요 학생증으로 인증하고 이걸 연결할 수 있는 아 그럼 난 그거 있어 그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저희 학교 도서관 어플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도서관에서 나와서 어디 가는 거죠 저희 이제? 저희 이제 노천극장 노천극장이요? 네 서울캠에도 또 하나 있죠 노천극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하나만 궁금했어요 천문대가 있다길래 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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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천문대는 어떠한 특징이 갖고 있나 천문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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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문ured 학생들 taki 천문대 천문대 전rule 귀환 Terra 이encial McDonald creme Lego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국제 캠퍼스 투어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다들? 국제 캠퍼스는 훨씬 다양하고 신기한 건물들도 많고 한 번쯤은 만약에 경희대학교 서울캠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그 캠도 한 번쯤 와볼 만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볼 것도 다양해서 좋았고 국제 캠퍼스 학생분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평소에 몰랐던 학교의 장점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군요 저희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